승천없이 데뷔즈 한번 높게 찍어보죠 딜뽕 카드 보상을 얻습니다 여론고 경건함을 얻습니다 일단 카드를 많이 봐야겠지 요쪽 일로 가자 계활을 얻습니다 경건함을 더욱때맞합니다 경건함을 더 획득합니다 나왓다 고조 경건함만큼 열성을 얻고 열성만큼 경건함을 얻습니다 딜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 새로운 신을 섬겨라 거룩한 구절 딜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 딜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 미션 내용이 알기 힘들어 어제 방송 못 봐서 다시 보기로 50장 미션 잘 봤어요 크크 씨오지오 에오지오시오 아예 뿡 뿡뿡뿡뿡뿡님 부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킹시보기 쌩강이다 어 쏘세요 어 어 뭐부터 하지 빨리 거룩한 구절 경건함을 10 이었습니다 보충이 집에 가는 거구나 물고기도 자기 이 이글 거리는 타격 이글을 넣을 게 아니라 고조 고조가 핵심입니다 고조를 통해서 딜뽕을 한번 맛보도록 합시다 제발 구절보존 아니다 그냥 쓰자 총소리 구절 단순 고조 쓰고 불타는 속도감 실례지만 지금 불타고 계시네 오우 지배관을 나가볼린 라가블린 집이 있는데 왜 저희 싸고이셔소 엄습 이번 턴에 얻은 경건함만큼 피해를 줍니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엄습으로 딜뽕이 완성된다 메뚜기 적의 방어도와 같은 수치의 경건함은 없습니다 거룩한 구절 고조 요정도 가야되니까 이제 고조를 통해서 경건함을 얻으려면은 열성 카드를 집어야지 키워드 정보 명령어가 있습니다 체력을 7회복합니다 카드를 뽑을 때마다 뽑은 카드의 비용과 같은 만큼 열성을 얻습니다 방언 대갑축이 너무 안됐는데 딜뽕을 맛볼 수가 없다 엄습 43들이 내약하다 요것도 한지 오래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신의 분노 난타 생긴 힘을 잃었습니다 열성을 팔았습니다 생기 딜뽕 보려면 조커는 일단 거르고 저열이나 성락 껍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성락 껍이 딜뽕 볼 때는 더 좋지 않을까 난타 아 저거 두배 한번 더 때린다는 건데 글씨가 깨져있네요 아야 아 잠깐만 갑자기 기억났다 전마들은 돈 들고 가는데 적의 체력을 15회복시킵니다 피해를 30초 피해를 잔잔 다 인공물들 망치와 모루 강화되면 그때 쉽죠 망치와 모루는 고조 하나 더였다 고조가 많이 필요해 고조랑 고조랑 같이 돌려서 태식에 고조랑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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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조 단지 다 광복시킵에 요거 뱀식물 이동하는 거 봐. 생기. 캐틀벨. 엄습을 두 개 써서 배율을 한 번 더 받아야 되는데. 쓰리 카카오. 종소리. 엄습. 고조, 고조. 됐다. 카카오. 금화. 카카오. 열성을 소보할 때 방어도를 얻습니다. 구슬주머니 있어도 참. 드루가 훨씬 더 많아야 빌봉을 보겠는데. 콘솔로 타수 다 지워버릴까? 흐흐. 허허. 턴시작시 골드의 5%를 잃고 그만큼 열성과 경관함을 획득한다. 카드를 뽑을 때마다 뽑은 카드의 비용과 같은 열성을 얻습니다. 정렬퍽. 훨씬 제거가 많이 됐어야 된다. 고조. 험습 생기부설 우속 피해를 118줍니다 110 아예 수상해 에버에게 이 미션 끝나고 추가근무 해주세요 쿡클로 쿡클 아이고 습탄덱스님 후원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죠 야근이다 야근 아이고 수당 감사합니다 야근수당 개꿀 공격카드가 2턴동안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2턴이 끝나고 열성을 40벗습니다 흉적하기긴 한데 해로운 새다 4배 4배 아 스트롤라베 아 스트롤라베 또 누가 될까 또 누가 될까 또 누가 될까 망한거 같아요 망한거 같아요 음 아 졌음 딜을 너무 못올렸어 저의 방어도와 같은 수치에 경건함을 었습니다 저의 방어도 저의 방어도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닌데 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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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녀는 한방컷 냈는데 뱀녀는 한방컷 냈는데 봉쏘링 구절생기 고조 엄습 180 200 아니야 올랑 200딜로는 만족할 수 없어 까까 포션 엄습 타격수 요구 신속 포션 정제된 혼돈 얼둔 꺼져 아닌가 얼둔 살까 야 얼둔 각이다 종소리 끔사 궁극 how 끔사 놀 놀 놀 놀 뗨 고정 고정 생기 금고 4914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직 더 가져와 금화 구절 생기 고조 고조 아아 287179 아 이게 더 세다 288,090 이거야 이거 하고 싶었어 됐다 이정도면 미션맨도 만족했을거야 죽겠다 근데 죽겠어요 근데 아 근데 이거 죽어도 인정이지 해냈다 이정도면 성공이지 만족스럽다 모든 것을 쏟아 부은 대주교는 그만 다음 전투에서 도마뱀 도마뱀골이 있는데 이렇게 잡지 않을까 도마뱀골이 있는데 생기 생기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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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절 고졸 총소리 고조 전투 고조 오랜만에 이러고 있으니까 재밌는 의연금 포션 내놔 포션 아이 포션 왜 있다구야 아저씨의 포션 영이 좀 좋은거 좀 갖다놔요 집에 가는 대주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기 금고 고조 광신 띠띠 창백 물러나는거 멋있네 까지 난다 의식을 이어 씁니다 흉소 흉소 흉소하면 가자 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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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pping shipping おちょごちょ 안 돼 택도불 야 잡아야 돼 이거 안 되겠다 닭고라 박아서 잡아야 된다 흉조 더블로 갈까 단주의 고조 폭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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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독구이셔구나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 아니었네 그러면 그냥 쳐봤자 흉조? 도마뱀 꼬리특 신선한 프레쉬 신선한 도마뱀 꼬리 흉 흉 흉 신선한 도마뱀 꼬리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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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를 1654주입니다 무작위적에게 피해를 1339주입니다 손패있는 카드의 비용을 합한 만큼만 봉퇴합니다 3000딜을 빡 아깝다 엄습이 있었어야 했는데 드로우 뽑아볼걸 아깝다 어차피 잡은거니까 드로우 좀 볼까 그래 어차피 잡았는데 장난 좀 치다가자 아 나 엄습 카드를 모르는데 카드정보 엄습 스마이트 사이좋피 잡은거니까 그 사이좋피 잡을axe 치즈 오 또 딩 4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세상에 아이고 킹캄파니 호스팅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나나나 뭐야 이게 더 습니다가 튕길거 같은데 심장 쫄아서 집에 간다 아니 이 정도면 집에 가는게 맞지 심장 허접색 아 솔직히 이 정도면 집에 가야지 예 1313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